자 이번 시간은 2021년 제4회 에너지관리계사 계측방법 제3과목이죠. 문제풀이 들어갈게요. 1번, 41번이죠. 1번, 41번. 계측에 있어서 측정의 참값, 이것을 판단하는 개의 특성에서요. 동특성이라는 게 있죠. 이 동특성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일단 시간, 시간과 관련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응답, 리스폰스, 시간 걸리죠. 시간에 대한 것이 바로 리스폰스입니다. 응답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동적이어서요. 바로 응답을 나타낼 때 목표치를 기준으로 이렇게 한 앞뒤 진동으로다가 시간의 지연을 필요로 하는 시간적 동작의 특성, 이것을 바로 동특성이라 한다는 거죠. 네 번째 응답, 이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광고온계 측정 온도 범위 해보고 있죠. 700에서 2000도죠. 광고온계. 상당히 정확한데요. 정확하다 이런 얘기가 바로 이제 비접촉식 온도계에서 중에서 가장 정확한 거예요. 700에서 2000도인데 사실 이제 이쪽으로는 900도 밑으로 들어가게 되면 700, 900도 밑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거는 약간 오차가 발생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아주 편리한 겁니다. 광고온계는. 3번. 측정 온도 범위에 묶고 있으니 700에서 2000도까지 가능하다. 이것이 정답이 되겠어요. 자, 다음은 43번을 보겠습니다. 오리피스에 의한 유량 측정에서요. 유량에 대한 설명으로 묻고 있는데 그래서 옳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옳은 거. 유량. 그래서 유량. 어떻게 되니까? 유량은 Q는 A, V. 근데 이제 여기 개수 곱해고요. A, V. 이건 이제 평균 속도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것은 그래서 C, A에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게 보시면은 루트에 여기 2G 그리고 1- D1, D2 4승이죠.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뒤에 거. 바로 이거죠. P1-P2 이것을 비중력으로 나눈 거. 이 공식이죠. 이렇게 보면 바로 압력차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입니다. 이것은 뭐죠? 이것만 끄집어내면 P2 P1-P2 이거 압력차 루트죠. 루트 그래서 압력차 제곱근에 어떻게 해요? 비례한다. 이런 얘기죠. 바로 두 번째 거. 이것을 묻고 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찾음 되시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에 44번을 보겠습니다. 휴대용으로요. 상온에서 비교적 정밀도가 좋은 아스만 습도계약 아스만 이렇게 하면 통풍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스 사람이 이래서 왔지만 아스 이름은 아스 통풍 이렇게 연관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통풍용 건습구 습도계약 이게 정답인데요. 간단한 거지만 또 간단하면서도 가끔씩 출제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스 그러면 통풍을 생각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게 정확도가 높아요. 상온에서 정확도가 높고요. 그 싸 가격이 싸다. 높아있다. 예, 그 다음에 통풍이 그럼 얼마나 필요하냐면 2.5에서 5미터 퍼셋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얘는 습도계산할 때 계산 습도를 측정하는데 계산 계산할 때 아니고 습도로 그냥 측정하는 게 아니고 해가지고서는 계산을 해야 된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정유수 공급 거주 이런 거 관리가 필요해요. 관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안정에 시간 소모 많습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숙련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쉽다 이렇게 하면 틀린 얘기예요. 그래서 핵심을 써봤는데요. 아스만 통풍 아스통풍 생각하는 거고요. 정확 싸다. 통풍속도 2.5미터 퍼셋이다. 계산이 필요하다. 관리가 필요하다. 시간이 많이 걸리네. 숙련 고승련이 필요하다. 이것도 핵심어를 기억해두시면 되겠습니다. 4번의 정답이고요. 고승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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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승렬